강화군이 군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합니다.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보행자의 가시거리가 먼 기존 신호등의 약점을 보완해 횡단보도 경계석에 직관적인 신호 정보를 전달합니다. 또 적색 신호 시 보행자가 차도에 진입하면 센서가 감지해 경고음을 송출합니다. 강화군은 지난 10월 군청 앞 사거리 등 3곳에 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했으며 올 연말까지 중앙시장 앞 횡단보도 등 3곳에 추가 신설할 계획입니다.